잠깐만 주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만든 동영상의 제목을 대충 짓고 해시태그와 태그에 입력할 키워드도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입력시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공들여 만든 동영상을 업로드하여도 노출수, 조회수가 증가하지 않아서 채널 성장도 잘 안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키워드 찾는 방법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그동안 고민스러우셨나요?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쉽고 바르며 정확하게 찾아드릴 것입니다. 지난주에 게시한 동영상을 혹시 못보신 분들은 일부를 꼭 보셔야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인공지능 덕분에 올바른 키워드를 쉽게 찾아내셨어도 해시태그 태그의 입력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스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후 설명란에 남겨둔 올바른 입력방법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키워드 추출방법은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이니 잘 보시면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인공지능 채취 PT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는 내일 유튜브에 동영상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아래 내가 만든 동영상 스크립트를 읽은 후 2. 시청자들이 클릭하고 싶은 매력적인 제목 3개 2. 타겟 키워드 3개 3. 관련 키워드 10개 4. 세부 정보 필드의 태그 섹션에 입력할 메타데이터 키워드 30개를 추천 부탁합니다. 단, 검색량, 경증정도, 추적화 강도를 고려하여 시청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중요도 순서대로 나열,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답이 순식간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양성을 위하여 한 번 더 여기 이 리젠너레이트 리스폰스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 부탁한다고 요청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의 결과를 종합, 검토하고 좋은 제목과 키워드를 선별, 믹싱한 후 지난주 동영상 일부에서 설명드린 순서와 원칙대로 적용해봅니다. 채워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주로 하는 채널이고 여러분들은 외마, 그림, 식물 키우기, 애원동물 키우기, 여행, 개인 블로그, 기타 카테고리 등 상의함으로 채널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방법을 달리해야 하니 이 방송 후 바로 시작되는 라이브 방송에서 그 차이점과 세부 사항을 채널마다 시연을 보여드리며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응용 동작이 한두 개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보신, 챗GPT 설치방법, 사용방법, 자동번역 등 필요한 확장 프로그램 사용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도 분량이 많은 관계로 라이브 방송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위의 질문, 응답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 명령을 해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 동영상의 설명필드에 입력할 동영상을 설명하는 문구를 약 3천자 정도로 정리, 추천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 설명필드에 들어갈 문구도 이렇게 추천해 줄 것입니다. 설명필드에도 지난주 업로드한 동영상 일부의 원칙대로 입력하니 이렇게 튜고버디 확장 프로그램이 검색엔진 최적화 점수가 100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다시 강조합니다. 무조건 많이 입력하면 스팸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으므로 동영상의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을 잘 기입하면 됩니다. 인공지능을 무조건 믿어서도 안됩니다. 마지막 검사는 항상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유튜브에서 강조하는 창의성과 고품질 콘텐츠 제작, 재사용 콘텐츠 등 커뮤니티 가이드 저축 안하기 등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공지능에게 명령어를 줄 때는 아래의 5가지 원칙을 따라주고 제 GPT의 특성, 한계를 잘 알고 질문을 해야 질문 목적에 맞는 대답을 해줍니다. 앞으로 제 GPT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시, 소설 등 장문하기, 그림 그리기, 사진, 아바타 만들기, 개인 비서처럼 활용하기, 코딩하기, 블로그 자동화하기, 전자책 만들기, 음성 인식, 기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들에 대하여 제가 먼저 사용해본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몇몇 다른 채널처럼 인공지능이 만능이고 인공지능만 사용할 줄 알면 하루에 몇십만원씩 벌 수 있다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안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퀴즈 요소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배우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시행착오,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나 인공지능에 대하여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자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가까운 유튜브 친구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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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